예쁜, 아름다운 미인들이 나오시니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절대로 못 파는 기생이 아니야! 그러네! 그럼 우리 연애에서 하라바 옆에 앉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? 아휴, 못 한다고 하랍시 온 거 아니야! 그럼 술 안 따라도 되는 거래요? 우리 기녀들은 술 실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! 우리는 예인이야! 춤추고 노래하는 예인! 가볍은 웃음을 던지지 않는 남들이 갖지 못할 재주와 능력으로 불쌍한 남자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지 누구도 우리 대신 알 수 없어 너의 몸과 마음 온전히 너의 것 즐거운 기쁨을 보는 사람의 것 온 양아곤 기녀린 파도 최고의 예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여주네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송색 튼 어공에 시를 쓰며 노래 부르네 풍요에 기대어 흔을 같이 해 세상을 잃고 춤을 추네 우리는 존역할 곳 최고의 예인 두 그리지 않는 곳을 암으로 물처럼 한계와 빛으로 물들이며 피어 오르네 세상을 복고 니에 취해 하늘을 보며 노래하네 우리는 초성팔도 최고의 예의 우리는 초성팔도 최고의 예의 초성팔도 최고의 예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